자 인드라의 철컬학개론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온라인 모드를 드디어 선생님의 품을 떠나서 저 혼자 해봐야 되는데 어떤 점을 제가 좀 깨우치면서 해야 그나마 이 온라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뭘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일단 뭐 콤보는 이제 조금 감을 이렇게 잡아간 것 같은데 필드에서 이제 운영 필드에서의 운영 필드에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쵸 그게 문제인데 일단 두개만 쓰세요 그냥 간단하게 로우킥이랑 디소컷 이런쵸 아 순수 중단 하다 쎈 것만 탁탁탁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막히면 잡고 잡고 상대가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경우에는 원투로 원투 네 아니면 상단 위치 상단 타이밍에 앉았다가 아까 했던 더블어퍼 군방 그렇거나 아니면 어 브루스는 하이킥이 빠르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하이킥 쓰고 알킥 카운터 하고 이거 맞춘 다음에 잽 안 넣고인가요? 바로 로아이로 그냥 로아이로 원투는 안 들어가나요? 그건 이제 벽으로 몰아갈 때만 하는거고 음 그냥 바로 로아이바운드 하시는게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온라인 모드로 드디어 선생님 품을 떠나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저도 벌써 좀 답답해요 내가 과연 선생님 없이 이 상박한 온라인 모드를 네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네 이거 위주로 이거 로우키 그리고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브루스 왼잡 하면 태그잡기를 누르면 카즈하로 바뀝니다 자리가 네 이렇게 태그한 것도 있어요 어 얘네가 그게 있네요 그냥? 기본잡기가 그래서 이 조합이 좋은거에요 이 조합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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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제가 좀 애매한데 퇴근하고 싶고 잡기도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잡아서 바꾸는게 좋겠네요 그렇죠 바꾸고 싶은데 때리면서 바꾸고 싶다 응 잡기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취소됐어 살려줬어 이것도 이걸로 해야되죠 그냥 네 편하게 가시죠 그리고 이것도 네 이걸로 해야되요 니라님은 최대 데미지 뽑아내려고 하면 안되요 그냥 쉬운걸로 제일 쉬운거 네 과연 아 아 손 여러분들 안대 한쪽 끼고 보세요 양쪽 다 실명되면 안되니까 한쪽만 실명되게 아 제 눈 썩을거 같은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애국자에요 캬 이거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밥 브루스 오른손 있잖아요 네 근데 쉽지 않나요 상단 그건 이제 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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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기입니다 아 오 한방에 날려 어 무한맵이에요 되겠어요 좀 괜찮아요 저 무한맵은 자신있거든요 저렇게 뭔가 큰 동작 후에 때리고 싶잖아요 티소카로 티소카로 그냥 터쳤을 때 티소카로 티소카로 로아에 바운드했어야죠 카자 할 줄 아시죠 카자는 뭐 카자 뭐 변한게 없으니까 아 아 나가 펀치 야 움직임이 좀 살아나는데요 아니 끝났죠 뭐 야 풍캔 더블업어 야 아니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아하 아 아 별것도 아닌걸 칭찬해주세요 야 이거 아니 왜 그러세요 저 카자는 할 줄 알아요 지금 지금까지 다 막 이렇게 아니 브루스는 안해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해본건 아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니까 일부러 못하는 척 맞죠 상단 피고 오 근데 카자로 때면 안되는데 앉을래 아이고 카자나 콤보 어떻게 되지 카자나 콤보를 모르는데 그냥 뭐 초초 바운드 하죠 그냥 초초 바운드? 네 바운드가 뭐였죠 뒤대각선 오른손 말씀드렸죠 티소카 아니 헛쳤을 때 와 어떻게 막았지 이거요? 어떻게 막았을까요? 원래 막는거에요 저런거는 아 아 카운터 화랑을 모르는 카운터 아 아 아 아 카운터 변신하세요 변신 혜연이가 뭐가 좋아요? 레이저 소스 있어 멀리 보내고 레이저 얘 더블업프 없죠? 그 뭐지? 더블업프 지금 썼네요 앉은다든 더블업프 안나가죠? 왜 안나가요? 나가요? 그럼 변신하면 무조건 좋은거에요? 변신이 좋죠 아 아 아 투석한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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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아 이게 뭐야 뭐 이게 뭐지 선생님이 가르치신거 하나도 안쓰고 있어요 짱발 제 가르침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하하하 하하하 아 아 이분이 제가 볼 때 하단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단을 의식하는게 아니라 하단만 막아요 하단만 막아요 중단만 쓰세요 그냥 티석화 오 약간 좀 부숙하자 유저처럼 보였어요 모양은? 살짝 났어요 살짝 살짝 상자 피하고 더블업프 반항할 때 하이킥으로 어 뭐야 이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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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분들은 콤보 좀 알려드려야겠구만 오우! 야! 와! 이건 좀 멋있었다! 이건... 기사... 이게 인드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이 안 맞아 준다니까요. 심리전이 너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면은.. 아.. 오.. 쪼는 맛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와 미치겠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진짜 이걸 못이긴단 말이에요 앉아 앉아 중단 써야지 아 공포 들어간다 공포 들어간다 아 인간이 이것도 못이기면 지금 못이길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노답인데 오 갱딜 아 개씨있었어 아 진짜 이들한테 말이 없는거 보니까 진짜 진지한데 진짜 진지하거든요 진짜 진지한데 못이길 것 같아 오 웬일? 야 웃겼어 약간 웃겼어 실망시키지 않아요 웃겼으면 됐어요 이기는 것보다 웃김을 선택한 이기는 것보다 웃김을 선택한 진짜 리셋 패스 메타 챙겨 선생님 그래도 콤보 넣었어요 지금 중이고 아 그럼 미션 미션 오늘도 마찬가지로 3승 아 힘든데 국민콤보 한번 세번 아 얘는 국민콤보 너무 쉽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자 미션은 그냥 3연승 한번 3연승 그냥 3연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연승 진짜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본인이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신 것 같은데 3연승 그런 지금 너무 목표를 높게 잡은 거 아닌가요? 뭐였죠? 로아이 로아이 2포는 안맞고 2포는 안맞고 2포도 되긴 되죠 돼요? 음 진짜 아까 승률을 9%한테도 줬는데 3연승에 카즈아가 그 날라차기로 상대 벽에 떨군 다음에 네 팍 탁 오 BJ 스나이퍼 저한테 주시기로 한 라운드 한 라운드 알았어 그 카즈아가 툭 탁 탁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대화선 왼발 투 원 이렇게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1P에서 1P 2P 네 1P 이렇게 대화선 왼발 우선 손 그 다음에 앞으로 왼손 무한민 무한민 이 이 분 저번 때도 뵀었죠 대화선 이겼어요? 진 건 얘기 안 하세요 아 이거 옛날에 태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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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였는데 짱 무릎 어? 다 걸리시는구나 다 걸리시는구나 다 걸리시는구나 다 걸리시는구만 어? 어 왜 왜 어? 아 미치겠다 한 라운드 한 라운드 선생님 왜 준비하세요 왜 아직 안 졌어요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를 아 끝났다 어우 저것만 쓰는데 못 이기다 아 끝났어 오! 봐줬어 봐줬어 봐줬어요 어 어떻게 나가야 돼 아 이야 아 선생님! 아니아니아니 와 인드라니한테 올맞잖아요 나 저것만 맞고 죽었어 이게 원래 한 라운드는 쫓길 수 밖에 없어요 선생님 자주 시원했죠? 자세가 조금 이거 치워놔야 돼, 스틱을 미리 치워놓으시고 딱 정자세로 받을 수 있겠죠 어차피 좀 있다가 잘한다니까요 상대가 잘하긴 뭘 잘합니까 그런가요? 빨리 빨리 해야겠어 인드라님이 저를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아 반대로 제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 아 이게 두 가지의 악재가 겹쳤어요 상대를 우선 제가 모르는데 제가 제 걸 골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그냥 손만 반응하는 건가요? 네 그냥 떠오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만 오우 오우 아 아 아 네 또 잘하는 사람이 걸릴 것 같은데 양대산맹 저희 맞서치기의 양대산맹이죠 모쿠진미니아님과 BJ스나이퍼님 이 정도면 괜찮게 하시는 분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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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승 340승 200패면 그래도 좀 핑이 안 좋은데 아 핑 너무 안 좋은데 아이 3단에서 강진당한 실력이면 뭐 핑이 안 좋아 그게 문제죠 지금 바다 흘릴게요 반응이 아마 오우 반응 봐 아 반응이 1초 느려 근데 인드라님은 원래 반응이 늦으니까 뭐 아 근데 2초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초가 빨라야지 저는 딱 맞는 거거든요 상대방과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렉발 어 어 이런 이런 경기에서는 잡기가 짱이에요 그래요? 아 렉?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렉에서 콤볼을 넣죠? 위에만 가네? 그게 바로 저 인드라님이랑 이게 2타 어 렉?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넣지? 콤볼을? 엄청 간단한 것만 넣잖아요 잡아요 잡아 와 탭을 잡네요 제가 잡으라니까 탭을 잡혔어요 어 렉이 너무 시해서 콤볼 못 넣어요 어 상대방은 어떻게 넣을까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데 어 렉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뭐야 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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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단자 뭐였지? 와 나락광도 안 막히네요 잡으라니까 오 배 아파 배 아파 잘하시는데 아 렉이 너무 심해요 선생님 렉이 있으니까 더 잘하시는데 렉이 있으니까 더 잘하시는데 렉이 있어야 되잖아 어우 웹파 아 렉권 하시면 되겠는데요 야 저 2타도 안돼요 야 한대도 안 맞아 지금 20초 만에 맞았어요 어 게임 시간지 20초 만에 야 티성과 카운트 1000번 했네 이게 뭐야 렉권 렉권에서 더 잘하는 것 같으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인드라 님이 있어야 될 위치를 찾은 것 같아요 지금 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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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ver 자격 못 풀죠 당연히 자격 못 풀죠 당연히 렉ia 아 렉은 렉gestнем 스리프로드 아 근데 이런 사람을 상대로 1원승 하는 거는 좀 불공평인 것 같아요 질 수도 있는데요? 안 돼요 레콘인데 다 맞아줘 왜 낙법을 신사 날라식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컴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날라식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대각선 유지하면서 해야 돼요 나락처럼 네 나락처럼 눈에 보이는데 안 막히죠? 어 아 망했다 아 많이 빠지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 나 진짜 한 번 맞았어요 나 진짜 렉에서 어떻게 넣어버렸지 오 렉에서 못 넣어 렉에서 못 넣어 어? 아 미치겠다 자 이걸 지나요 진짜? 어떻게 넣어야 돼? 이걸 지나요? 안 돼 하'... 팀이 그런데 진짜 렉 때문에 집중이 안됐어요 렉이 없으면 3점을 졌는데 렉이 있으니까 할만해요 제가 보니 렉과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렉이 있으면 내가 생각할 시간이죠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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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심으로 나올 것 같은데? 본심으로 나올 것 같은데? 본심으로 나올 것 같은데? 3연승이에요 오늘 미션 조금 고소가 걸리면 무리 선수한테 제가 1라운드 지고 반라운드 진 상태에서 넘길게요 한 라운드만 남겨주니까 무리 선수가 제대로 게임을 할 수가 없어 반라운드로 남겨주시면 이정도는 제가 그냥 하고 지금 뭐의 약자일까요? BDJK7 바디 조카 뭐라고? 조카요 조카 조카 없으세요? 누나 계세요? 아니 없어요 브루스 강등이 떴네요 강등이 2단에서 강등이 떴다고요? 2단에서 강등이 떠요? 뜨죠 왜 이렇게 펀볼 타 넣어 타자도 태그 원인 것밖에 몰라서 똑같아요 태그 원이랑 어? 회의 기인은 안 돼? 오른손 해야죠 오른손 기대각선 오른손 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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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지 황운 때문에 버릇돼서 양손 눌렀네 기대각선입니다 기대각선 não O O Q O O O O O O O 한 번 걸어봅니다. 한 번. 한 달에 그런 거에선 실망시키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강등당하면 강등 당하는 거예요. 강등 당도 멋쟁인데. 2타. 뭐지? 진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겨요? 신기한 거 같아. 야, 이렇게 하는데 참... 철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군요. 아 이게 피치가 안 돼. 태렉 때 기가 막히지 않았나? 아 원래 안 되는 건데. 안 바꿔요. 어 왜 왜 왜 저기 나가. 제가 지금 카제 배운 건가요? 자선사업가 아닙니까? 자선사업가 이분? 1승 해주려고 그냥 미션. 3승 해야되는데. 이런 분은 두 명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야 초폰만 쓸데 다 맞았다. 아 양손. 아 하운 버릇. 아. 어? 이게 나가지? 그러니까요. 기계는 정확한데 왜 그게 나왔어요? 실수하지 않으면 이상 안 나가는 건데. 아 빼치겠는데. 아 빼치겠는데. 와 이게 맞아? 로그큐 끝낼까요? 티프칼 끝낼까요? 그런 거 없네. 뭐야 그런 거 정할. 중단! 3타? 엄마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태그1 때도. 태그1 때는. 의심. 의심. 철권 태그1이 아니고. 철권 쓰리 아닙니까? 철권 쓰리 아닙니까? 철권 쓰리 아닙니까? 철권 쓰리 아닙니까? 엄마. 미크를 터넛. 이 분. 이 분. 이 분. 이렇게 철권 하는데 지금. 시간을 5시터 썼어요. 아이고. 아뇨네요. 잘 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엄청난 시간을 쓴다는 거죠. 지금. 아. 뭐야. 야아 와 좀 시간 이제 10초밖에 없겠는데 이제? 야아 이거 이겼는데 지금 시간 한 70초 썼어 아 근데 진데 질 것 같아 또 아우 와아 수준 진짜 아아 정말 혈투네요 혈투 아 정말 제 신경이 딱 맞는 이야아 상대를 만났네요 태그 원에스 태그 원에스 태그 원에스 태그 원에스에서 지금 12년 전 게임을 했는데 야 70초 썼어 이 강등에서 70초 단순하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하고 계신 7만명의 시청자가 7만명이야 네 다 날린거야 시간을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시간을 이렇게 좀 무의미하게 쓴다는건 좀 음 저거 왜 안맞을까 인사 안 맞죠 아 태그 2를 배우고 있는데 태그 1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고실병인데 인드라 님이 직접 철권을 한번 개발하시는게 빠르지 않을까 아예 내 스타일로 네 이거 왜 안맞을까 그냥 맞게 만들고 아 이쯤에서 한번 좀 고수가 걸려서 배재민 선수의 시범을 한번 보고싶은데 배재민 선수의 시범을 한번 보고싶은데 고수 다 갔죠 아까 버스 지나갔죠 이거 뭐야 이거 아까도 이상하게 나가 뭐야 이거 왜 맞죠 왜 맞는건 없어 철권이